야 어떻게 저기 극적으로 났지? 이렇게요 잠깐 있어봐봐요 이게 할게 많은데요 힘을 빼고 있어봐봐요 공기 얇게 그렸어 지금 네 어? 더블유트네 잠깐만 아 아직 안된다 아직 좀 있어봐봐요 좀 있어봐봐요 수면 아 왜이렇게 들을땅하려고 그래 잠깐만 아 안돼요 야쿠 랜딩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